올케가 여기 웬일이야? 아버지한테 얘기 듣고 온 건가? 검찰 소환되는 것 때문에? 네, 뭐 겸사겸사. 그런데 어쩌나. 한 발 늦었네. 나도 올케한테 도움이 좀 돼 볼까 해서 왔는데 관장이 이미 무슨 낌새를 쳤는지 아침에 미국으로 출장을 갔다더라고. 그래요. 그런데 올케. 내가 좀 이상한 얘기를 들었네. 올케가 사고 당했던 그날 그림을 경매로 샀거든. 우리 집에서 사기로 한 50억짜리 그림 그리고 올케가 개인적으로 산 3억짜리 그림 이렇게 두 점을. 그런데 그걸 올케가 가지고 갔다는 거야. 왜? 분명히 사고 당할 때는 갖고 있지도 않았고 중간에 전달받은 사람도 없는데 올케가 관장한테 그랬대. 그림을 자기한테 갖다 달라고. 기억 잃기 전에 그 그림을 어떻게 한 걸까? 뭘 어떻게 하려고 했던 거야? 사고 당하기 전에. 그거를 제일 알고 싶은 사람이 저예요. 얼른 기억 찾아야 되겠다 올케. 무슨 착오가 있었든지 아니면 올케가 어디다 잘 놔뒀겠지. 내가 잘 둘러대놨어. 올케가 들어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네. 먼저 갈게. 여름이 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바라지 않게 시작하시는 것 같네. 지금 이런 식으로 다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지. 딱 좋은 시간이야. 아, 신나가. 아무리 앞두기는 이런 거.